스토킹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이루어지며 직접적인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한 범죄입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스토킹은 메신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온라인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스토킹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소개합니다. 플러스 리포트 우선 플러스 친구를 활용한 온라인 스토킹 전담반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스토킹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알립니다. 플러스 리포트를 친구로 추가하면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후 피해 증거를 캡처 후 즉시 전송하여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다른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초기에 원천 차단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 한 발 늦기 전에 한 발 빠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